소파 14.95달러 아 진짜? 응 야 완전 좋은데? 원래가 얼마야? 어, 해피아워? 야! 맞대 원래가 16.95달러 나는 내가 영어 쓸 때마다 내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보여 그럼 잘 공부하자 그럼 근데 뭐로 뭔지 알릴게요 기다려 다녀왔을 때는 말이 후업 회의라였나? 후회일라였나 일단 애초에 드라이브스루 자체도 처음인데 그걸 영어로 해야 되고 익숙하지 않은 미국 운전을 하면서 환장 3종 파티 왜 갑자기 청소를 해? 차를 닦아 그냥 한번 닦아 얘 긴장했나봐요 저기 갑자기 몸을 밖으로 패서 저 버튼 눌러야 말할 수 있는 건 줄 알고 뒤에 사람들이 쳐다봤어 지갑 어딘데? 헉 지갑을? 너 어차피 현금 쓸 거잖아 근데 현금 모자라면 어떡해? 너 현금 100만 원 뽑았는데? 거의 다 썼어 어? 100만 원을? 어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나 카드도 같이 썼는데 너 돈 근데 어딨어 현금? 헉 아니 없어? 1억점 어디? 아 1달러 나 돈 없어 어? 아니 너 100만 원 뽑은 거 맞아? 아니 너 돈 100만 원 뽑았는데 다 썼다고? 썼어 언제다가 썼다고? 나도 그건 모르겠어 돈이 어디서 새? 휴 야 휴 끝났다 일단 일단 가 무슨 커피 하나 먹기가 이렇게 힘든 이렇게 내가 깔깔 무슨 일찍 했어요 그냥 진짜 아웃렛 샘플로 초콜렛을 받았는데 근데 초콜렛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먹어볼래요 응 잘해 응 잘해 아까 거기서 출발할 때부터 제정신 아니 아니 핫팥 먹고 출발할 때부터 제정신 아니었어 안 먹고 참을 수 있겠냐 이거 맘 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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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려서 잠 깨려고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오늘은 드디어 베거스에 가는 날 오늘은 드디어 베거스에 가는 날 커피 좋아 커피 좋아 커피 좋아 히히히 그 아이 딜리셔스 미국은 역시 감자칩입니다 네 밥 먹으러 가요 이거 저런지 도착하자마자 초콜렛 홀라 파이어볼 이름처럼 뜨거운 술 속이 너무 뜨거워 굉장히 경험해보지 못한 날씨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타고 있어요 살이 안타고 있어요 디도 너무 좋고 예쁘고 LA랑은 또 다른 느낌 이렇게 야경이 진짜 예쁘데 아 블루노이제 먹을까? 락오 블루노이제 먹을까? 락오 블루노이제 먹을까? 블루노이제 먹을까? 그렇지 않아? 미소? 나는 문제야 사우스 회피 타이트 어, 저 왔어 맞지? 와, 하 너의 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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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크리에이터 티비 아 안 태어내야 너무 예쁘고 쉬기 좋은 숙소여서 오늘 엄청 푹 쉴 거예요 물이 하나에 28달러 정도 쉬밍을 줘보고 물 건드리지 말라고 라스베가스 날씨가 하나도 안 습하고 오히려 너무 건조해서 찝찝하거나 끈적끈적하지는 않은데 해외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36도 37도 이런데 사실 체감 온도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그냥 다 크고 화려해요 불빛도 엄청 많고 엄청 화려하고 드디어 디즈니라는 가난 나왕도 제가 탈탈 털링이 좀 제 시각을 디즈니에 기부할 예정 우리가 날씨 여정이 우리 편이었나 보다 이번엔 그냥 내가 쿠키가 되는 게 날 굳고 있어 날씨가 디즈니 줄 서는 중 더워요 방끝 바로 우리나라 더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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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젖는 게 더 무서워 여러분 살아 들어갈게요 진짜 옷이 꼭 입었어야 돼 뭐야 애초에 우리 쌩얼로 고데기도 안 하거든요 안 쉴 거 같아요 너무 재밌는데 조금 속이 안 좋아해 어지러워 진짜 재밌고 세계 여행 갔다 온 기분 좀 더 맛있고 다같은 곳에 다같은 곳에 다같은 곳 다같은 곳 하실거 여기 기관 여기에서 다같은 곳 다같은 곳 진짜 맛있어 이런 거 내가 처음 먹어봐 아 진짜 놀고 안 타고 놀고 싶은데? 아 내가 놀고 나 좀 타고 싶다 소화하기 싫어요 소화하기 싫어 바이바이 할렐루 어쩌니까 날씨 얼마나 더울지 상상 안 돼 좀 무서운데? 더워? 덥지 않을까? 택발루 택배루 앤